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연말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허가를 뜻하는 조건부 협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사업자인 양양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냥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과 관련해 무인 센서 카메라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 보완했다는 겁니다. 또 케이블카 상류 정거장 높이를 50m 정도 낮춰 기존 탐방로의 이격거리를 확보했고 헬기 운행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환경청은 논란이 된 케이블카 입지 타당성과 관련해 앞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시 검토된 사안인 만큼 이번 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의 법적 판단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 과정에서는 입지 타당성보다는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 검토기관들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들 전문기관들의 의견도 양양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해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양양군에 제보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게 5개 환경 전문 검토기관들의 의견임에도 대통령의 케이블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가 부실평가에 그쳤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지난 2012년과 13년 연거푸 좌절됐습니다. 자연 훼손 때문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매번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종전 입장을 180도 바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급선회 과정에 심각한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환경정책 제도 개선위에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에 비밀 TF를 만들어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서 작업에 개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악산 식물 생태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배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해당 지역에 사는 사냥의 수를 대폭 줄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허위 보고서가 최종 심의에 제출됐고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이후 환경부가 국회에서 위증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도 개선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배경에는 전경련의 권위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진상조사와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오색리 지역에서 해발 1480m의 끝 청봉까지 3.5km 구간입니다.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사냥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의 서식지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색삭도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해석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백두대 간의 핵심인 설악산의 지형을 변화시켜 생태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환경갈등조정협의회 외부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이 사업은 1982년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처음 추진된 후 진척 없이 원점에서 맴돌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금물살을 타 2015년에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이후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찬반 대립이 격화돼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는데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최상위 보호지역에서의 대규모 국직사업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강원도는 정부가 2015년 조건부 승인하고 번복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양양군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강원도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대안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양양 오색지구에서 끝형 3.5km 구간을 연결하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탐방객 분산을 통한 생태보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소송과 맞물려 어렵게 이어져온 사업은 전 정부의 환경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츄 위기에 처했다 행정심판 끝에 기사에 생했습니다. 새 강원도정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최우선 현안 사업으로 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올해 안 환경영향평가 마무리를 조건으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50억 원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또 전 정부 환경부가 주문했던 사냥 위치 추적기 부착 등 이행 자체가 어려운 사안들에 해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사냥에 GPS 달아라, 박쥐, 서식 실태 파악해라, 시추공을 박아서 뭐를 더 탐사해라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기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는 오는 12월쯤 제출될 예정입니다. 환경평가 후 백두대 관계 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11개 행정 절차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처리할 방침입니다. 책임지고 환경영향평가받아낼 테니까 그 이후에 사항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책임을 지겠다. 오색 케이블카는 지주 6개, 정류장 2곳이 건설돼 8인성 곤돌라 53대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인허가 단계를 밟으면 2025년에 착공해 2027년 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강원도와 양양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완뉴스 정덕원입니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을 잇는 오색 케이블카는 지난 2015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환경부가 설악산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이 결론이 나면서 백지와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오색 케이블카는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최근 국민건익위원회 중재로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겁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로 먼저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당초 산출됐던 587억 원에서 자잿값 상승 등으로 6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만 국비를 받으려면 예비타당성 검토 등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방비로 일단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속히 해서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는 2024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박성료입니다.